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그전까지는 사기만 많이 했지 제 물건을 직접 팔아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무료 나눔을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뭔가 따뜻함이 맞았는지 저에게 선물을 꺼내서 주시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혹시 제 물건들 사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필요 없는 물건은 맞지만 나쁜 물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에게도 소중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아주 좋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집에 있는 잠들어 있는 물건들 많이 많이 중고거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